감동적인 게임이라고 너무 또 감동을 요구하는 그리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느끼자 얘들아 가자 고우 시작합니다 오늘 할 게임은 전이 개발사의 구속작 ABGU 압축 라는 게임 한번 봐봐 이뻐 흉연 존잘 존잘님 여기서 78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피쿠 기운이 형님 찐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이거 완전 심해로 가네 플랑크톤 해파리야 해파리 완전한 심해 세계로 여러분들은 빠져듭니다 레드선 아무것도 없는 심해로 왔어요 심해 뭐지 이게 난가 사람인가 나야 이상하게 생겼네 오리발 때문에 그런가 움직인다 다이브 이걸 누르면 다이브 산소통도 없는데 괜찮겠어 갑니다 과연 어떤 게임일까요 여기가 푸켓인가 프레스토 프레스토 문스터 휴 누르고 있으면은 문스턴가 한번씩 누르는건가 이렇게 어 오케이 치워 누르고 있어 좋아요 에이 에이 누르고 있는데 뭐 잘못하고 있나 내가 에이 누르고 있으면 안 돼 팍팍 누르고 됐다 여기까지 오는거에요 어 저기 고기 연락한거 있어 헉 저거 뭐야 엄청 커 정말 크다 저거 저거 고기한테 가는건가 무슨 고기죠 심의 전문가 여러분들 나 이렇게 느려 근데 벌써 누르고 있는데 고기한테 말 걸어보자 에이 홀드 투 라이드 할 수 있다는거 같은데 아 뭐야 버튼 사라 들었어 요거 연골에서 고기를 딱 잡고 가자 용공으로 데려다 줘 어 갈리아스 그루퍼 물고기 이름이 갈리아스야? 가자 와아 여기로 데려갔구나 여기가 뭐야 녹조 영상 심한데 가볼께요 뭐하는 게임이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이상하게 생겼어 뭐지? 로켓티카치이었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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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고? 무섭다구? 무서워 이쁜 바다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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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 먹었는데? 포리스 인터랙트 엑스 거북이들이 막 나오고있어 뭐야? 내가 풀어주는건가? 거북이 잡자 거북아 가자 용궁으로 하우 스빌 시터틀 바다거북이요 하우바다거북 거북아 고 거북이 나 나왔나? 거북이 멱살 잡은거 같은데? 거북아 집으로 가자 용궁으로 가자 용궁으로 수빈 미ți 띵 비 수 시점이 좀 구린데? 아우 치워...치워! 띵 가야돼 앞에 좀 봐 앞에 좀 여기 띵 엑스 뭐야 이거 아 그거다 부스터 나이스 통체 인식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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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잡을게 얘 안잡히나? 친구가 생겼다 여기로 체인 체인 너가 이거 뚫어주는건가보네 어 얘가 이런걸 뚫어주고 상어 상어 조심해야돼 뭐지 이 게임 심의 탐험인가 그냥 뱀장어다 전기뱀장어 조심해야돼 밑으로갔다 밑에 뭐있나 오오- 오오- 시공에 폭풍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이쪽인가? 위에 뭐 있는데 물건 일로와 일로와 잡어 일로와 잡어 얘 잡어 가자 길을 안내해라 왜 글로 가는겨 맞는 길을 안내해주는건가 얘가 아 이것도 내가 조정이 되는거구나 가자 일단은 저 앞으로 한번 가볼까 아 뭐요 반대라고? 아 내가 왔던 이길 왔어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좀 해주세요 내가 일로 들어왔었나 어차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으아 얘가 가기 싫은가봐 나 혼자 가니까 사실상 돌이 그 자체 돌이랑 나랑 비슷해 돌이야 일로 지나가보자 아 로봇들인데 지가 안내를 해야될거 아냐 아 로봇들인데 지가 안내를 해야될거 아냐 어? 장난하나 뭔데 이거 가보자겠다 저기있다 저기 이거 근데 산소통도 없는데 어떻게 버트냐 왔다 저기다 아 별로 힐링 안되는데 일단 좀 더 해볼게 어 무서워 저 밑에 뭐있어 물고기도 풀어줘야돼 크 크 시공의 폭풍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들아 나왔어 이거 뭐야 이거 커 어 어어? 시어억? 뭐지 이게? 여긴 어디야 이상한 속세로 왔어 속에 있는 세계로 왔어 뭐지? 한번 저리로 가보자 수밖에 안나오딱 cred 팁은 좋은데요 크리팅은 좋은데요 먼저 풀어주셔야해요 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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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퍰많 내 몸에 있는 무언가를 줬어 세계의 순간 그랬더니 거대 가오리가 3마리 나오구요 기우스인가요? 감사합니다 물이 차오르는데 기우스인가요? 밑에 물은 뭐고 위에 물은 뭐지? 문 열렸다 가자 가오리 타고 갈까? 가오리 우리야 가자 이름은 만타레이 야 왜 내 마음대로 안가지 이녀석? 말 안들어? 도와 만타레이 아니 절로 가자니까? 지금 어때? 왜 내 마음대로 가봐 반항을 하는데 좀 물 위로 가라 보라고 물 위로 망각이 가기 싫게 물 위로 가보자 물 위로 안가는데 반항하는데 가자 그냥 거기랑 가자 저기 통로 통로 가자 만타레이 거기 거기 좋다고 그 느낌 그대로 좋아 왼쪽 왼쪽 왜? 아씨 나 혼자 가야되나봐 여기까지 오면 얘가 틀어버려 무서운가봐 무서운가봐 아 옛날 그런 상황 같은 데인데요? 해파리 해파리 조심해야돼 쏘이는데 뭐야 이거 고 고 고대 상영문자 여기 있다 고래도 있구요 지금 우승 위아래가 반대라서 좀 헷갈리네 바꾸까? 상하 반던데 아 뭐야 깜짝이야 맨 날린 게임이라며 우리 로봇을 망가졌어 상호가 부숴뜨렸어 아닌가 이거 페이크인가 깜짝 놀랬잖아 아이씨 뭐야 저건 헉 뭐 이상한게 있네 잠깐만 바꿀께요 위아래 좀 카메라 삐찌 카메라 야오 스윰 삐찌 이거 바꾸면 되나 이거 다 노말로 뭐지 우주선같은건가 왠지 여기 통과해야될거같애 그래야 정수 줄거같애 님대도 위로 너무 많이 쓰는거야 님대도 위로 너무 많이 쓰는거야 올라갑시다 저기 왜냐면 왜케 안올라가냐 이렇게 하면 되게 너무 움직이는게 자연스럽다고 해야되나 저기로 갑시다 저기 눈따리로 한번 가봅시다 저기 눈따리로 한번 가봅시다 뜨랭 뜨랭 오케이 들어왔어 뜨랭 플레드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버스님 피곤한 솜덩이님 감사합니다 고대 문명인가봐요 저기다 그거다 조류 조류를 타야돼 간다 저거 저거 빨간거 뭐야 피라냐 아니야? 어 뭐지 내가 건드렸더니 내 친구가 됐어 가자 얘들아 무지개 송어 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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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 건드렸다 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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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구하는 건가? 가자 친구들아 내가 다 구해줄게 내가 가신가봐 내가 신 아니야 이거? 내가 동물들을 풀어주고 있어 풀어줄게 뜨랭 돌고래들 인간의 친구 돌고래들이다 끄럭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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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우와 엄청 많아 얼굴에도 엄청 많아 끄럭끄럭 에어뜸 오우 넝 많은거 아니야? 홀호 어디앉네 얘들아 저길나 아니오나 이리 안으로왔다 해파리다 저 저놈이야 상어 조심해 쇼 쇼옹 더 밑으로 어디가니? 돌핀 하나 골라 잡아야겠다 돌빛 돌핀아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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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가자 와 빨라요 한 번 위로 한 번 가보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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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한번 더! 오 호우! 앗! 다네. 나 이제 어디 가는거야? 돌핀들아! 길을 알려줘. 매파코 돌아뜨리고 길을 모르겠다! 이쪽이다. 이쪽. 이쪽 인가봐. 띠링띠링하고 있어. 이쪽이다. 가자. 친구 터졌어 저기다 저기 저기 아까 뚫고 갔던데 밑에 저기 아니야 저기? 여기? 여기 친구가 없어서 못듣는데 아 친구가 없어 그 상어가 몰아서 터뜨렸잖아 그럼 어떡하지 왼쪽에 눈물있거든요 내가 갔던데 아니지 내가 갔던데 아니면 돼 전라북 앞에서 새 친구를 찾아보죠 아 여깄다 새로운 친구 띵띵 찾았다 이걸로 아까 거기 가면 되나 봐 이거 개찌롱인가 저거 뭐라 그러죠? 개깡구 친구야 가자 가서 조용히 해줘 여기여기 여긴가? 여기여기 친구야 여기다 여기여기 여기다 여기 어 이거 뭐야 조류다 간다 후어어 후어어 으어어? 마 마 마 으어어? 굴빈! 굴빈 하나 와 굴빈 야 여기서 좀 안잡아 죽구나 으아아아 오오오 오오오오 와 청새치 청새치 청새치들 잡을 수 없나 청새치 야 샤크 그 상어 먼 상어 이삭 멈축했구요 이런 건물 오오오오오오오오! 야하아 다시 어둔 데로 왔어 여기를 내가 또 풀어줘야 되나봐 깨끗한 바다로 뭐지? 그린피스 게임인가? 친구 여깄다 친구야 가서 일단 먼저 물려 또 이거네 또 이거네 또 이거네